퀸 잘 지냈어요 모두 보고 싶었어 이 돈 고잉은 언제나 너에게 고잉 고잉 아 우리 회사원들 언제 오느냐 아우 우리장님 아 덕분에 하고자 아 그래 그래 아 우수장님 먼저 나가고 계시네요 니기 먼저 나가고 계신 거 같지만 아 좀 늦게 왔는데 아 즐겨 보자고 아 우수장님 오늘 전부 다 준비해 주셨다 보니 아 그래 그래 아 우수장님 잘 하시구나 아 뭘 그래 그래야 우리 신발이 많네 아 잘 지냈어 잘 지냈어 아 뭐야 잘 지냈어 잘 지냈어 잘 지냈어 아 잘 지냈어 아 오늘 너무 좋아 빈적 스포이네 야 근데 잠깐 잠깐 홀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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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홀업 이렇거나 저렇거나 대표님 아니세요? 네네 너무 오랜만이네 그래서 막아셨다고 그만두셨잖아요 나는 나갔는데 어떻게 우부장이 이렇게 잘 데리고 있네 아 그래 대표님만 그만두셨어요 근데 야유회가 왜 야유회에요? 저도 아까 그 생각을 해봤어요 야유를 이래서 야유회구만 이래서 야유회야 자 여러분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장님 좋아요 부장님 우리 어디로 갑니까? 다 준비해놨으니까 아 너무 설레요 부장님 부장님 따라오세요 이도겸 드리가 유부장으로 3일씩 준비했다고 합니다 어? 아 대리 됐나? 아 대리 됐습니다 근데 우부장인데 왜 유로에요? 하나 둘 셋 우 우동 먹고 싶은 날에는 하나 둘 셋 우 부장님과 함께 하나 둘 셋 장면집에서 걸어가요 오늘 날씨가 좋다 다들 안전벨트 잘하고 아 벨트 해야죠 뭔 일 있었어요? 형 입에도 안전벨트 아니 대표님 근데 사퇴하셨는데 왜 자꾸 반말하세요? 아니 사퇴를 했어도 우리는 또 그런거 왜 반말하냐고 했었고 예 있잖아 그에 어 뭐 어떻게 승진했나? 저 차장입니다 차장 차장 됐구나 근데 우리 저희는 상황 관계가 확실해가지고 정답만 부탁드려요 아 알겠습니다 아 여기 참 부장님 저희 가면 뭐 하나요 바로?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모르시는군요 잘 모르신다 말해주셔도 돼요 다 준비해놨으니까 잠자코 따라와 알겠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 조슈아가 같이 준비했다고 했어 형 한 번 말해줘봐 제가 준비했어 다 준비하셨군 제 사원이라가지고 우리 처음 아니에요 야유회 아 원래 처음이죠 자 그냥 야유회로 삼행시 하나 둘 셋 야 나요? 너는 삼행시 벨트매 해가지고 나 오늘 삼행시 담당해 야 야 야 인마 하나 둘 셋 You You are strong 하나 둘 셋 회 네 오케이 다들 안전벨트 잘 메시고 네 아 날씨가 진짜 좋은 것 같아 6월 속까지는 괜찮은데 디노 사원은 이제 좀 승진도 했나? 저희가 직급이 뭐 같으십니까? 지금 말 뚫는 회장님이 어디는 거 회장님 아 대리 대리는 다녔나? 저는 과장입니다 과장 됐구나 이 과장 이 과장 예 예 아 이 과장 어디까지 올라간다? 사원입니다 아니 당신 뭐야? 야단 타임 야단 타임 성능한 사회에서 어디 맞긴 해요 차장님 네 다들 직급 소개 한번 하고 가질까? 아 그래 그래 우리 막내 사원부터 그래 그래 조슈아 사원 전 조슈아 사원입니다 조슈아 사원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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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역시 대표님 여기부터 한번 해볼까 이렇게 쭉 순서대로 저는 일단 그 우리 회사 해외 온모하고 있고 해외 사업팀이구나 해외 사업팀이 이제 팀장 하고 있습니다 아 팀장님 팀 팀장 팀 팀장 팀장이 되면서 해외 사업팀도 생기고 아주 회사 운영 잘했구만 아 당연하죠 오케이 번원 직원 예 전 해외 사업팀 된장 하고 있습니다 뭐 하고 있다고요? 된장이요 된장 네? 아 된장 하고 있대요? 해외 사업팀 된장 멘트가 된장이구만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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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워 고마워 웬일이야? 오늘 좀 되네? 아 권사원이 살렸어 자 그 다음 저기 해봐 오케이 어 저는 뭐 아시다시피 이 과장이라고 합니다 아 이 과장 어떤 팀이죠? 저같은 경우는 저같은 경우는 마케팅 팀이라고 합니다 마케팅 팀이라고 합니다 회사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만들어도 마케팅이 부족하면 안 된다고 우리가 마케팅 회사였잖아 광고 회사였잖아 제일 중요한 역할이네 여기 마케팅 회사였어? 마케팅 회사였어 마케팅 회사였어 저는 프로모션 팀의 프로모션 네 팀장입니다 팀장 아 여기 팀장이 많구만 제 밑에 있습니다 마케팅 프로모션 아 나 작은 소모임 팀장 그렇죠 그렇죠 아 저번에 결제 결제소를 올리고 안 올렸더라고 그냥 그 과장님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아 그래? 잘했어 잘했어 오케이 네 저쪽 하세요 저는 그 넌 장이지 장 네 그러시죠 자유산 양념게장 자유산 양념게장 자유산 양념게장 자유산 양념게장 자유산 양념게장 한 장이라도 씹혔어 아니 재미있었어 재미있었어 꽉찬 꽉찬 양념게장입니다 양념게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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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장 아들 아 갑자기 아들이야? 아들 왜 내려온 거예요? 우부장 아들이야 아들 말해주시면 어떡해요 막하산이야? 난 너같이 나도 제척 없다 아빠? 그러니까 우부장 아들 이름이 뭔가 우민하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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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에 저는 전팀장입니다 팀장 전팀장 전팀장입니다 전팀장입니다 어디 어디 팀 부서가 어디지? 저 수사이과에요 수사이과 팀장 아 무슨 회사에요? 아 범죄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좋게 네 안녕하십니까 권사원입니다 아 권사원 오늘 패기 넘쳐가지고 아직 발령이 안됐습니다 아 팀이 절장이 안됐구나 그러면 석이었던가 석이 아 권석이요 권석이 권석이 좋습니다 권석이 좋네 오늘 뭐 저희끼리 족구도 한번 합니까? 아 족구해야죠 여행을 갔을 때 아 근데 궁금하게 여행의 하이라이트는 사실 그 마지막 바베큐나 이제 회식이 아닐까 아 준비 다 되니까 그런 건 우부장이 다 준비했겠지 아 진짜요? 우부장님께서 이 과장님을 위해서 소주 15번 준비하다고 하십니다 아 진짜로? 오늘 한번 죽을 생각하고 전자코 들어와 오늘 우부장님과 한잔 하시는 겁니까? 열 병하지 아 저는 열 병 오늘 다들 코 삐뚤어질 준비하라고 오늘 가면서 길 바닥에다 자리 선정해? 다들 침대에서 잘 생각하지 마 저희 1박 2일이었어요? 뭐 만들지 뭐 우리 회의사가 돈이 없으니까 뭐가 없으니까 돈도 없고 못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뭐가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뭐가 없으니까 돈이 없나 뭐가 없나 날씨가 좋네 그리고 포인트 잡아줘야지 표정을 한번 먹고 들어왔다니까 아니 뭐 느낌도 좋은데 아 닥쳐 아 차라리 말해보세요 좋네요 느낌 잡아줘요 난 안 닥쳤으면 좋겠어 난 계속 저 형 좀 조용히 했으면 좋겠어 저 형 아 지금이 뭐라고 했지? 양념게장 양념게장? 이걸 뭐 어디 하는지 모르겠구나 양념게장은 약간 맛있네 좋아 게장입니다 맛있네 맛있네 뭐든 할 수 있어 어머님 어머님 양념게 좋아 게화 씨 아들 좋아 게장입니다 뭘 못하겠네 뭘 못하겠네 알겠네 건들 수가 없어 이거 좋네 야 단풍이 엄청 물들고 그러진 않는다 이제 지고 있는 거 아니야? 지고 있는 거지? 아마 한창 다 피고 지고 있는 거 같은데? 해가 지기 전에 가려 했지 해가 지기 전에 가려 했지 너와 내가 있던 와우 풍년 속에 이제 여행을 떠나야 하는 소중한 나의 친구여 해가 지기 전에 가려 했지 뭐가 이상한데 뭐가 이상한데 내가 항상 내가 항상 내가 항상 재밌다 벌스 가사로 사비 부른 거 이거 아니야? 현실 현실 계셔 내가 가려 했지 현실 계셔 진짜 몰랐다고요? 몰랐다 몰랐어 몰랐어 묻히려고 하지 않았네 현실 계셔 내 가려 했지 집에 진짜 집에 너무 가고 싶은 거야 집에 너무 가고 싶은 거야 아 노래 부장님한테 티낸 거네 은근히 야외 너무 좋아요 지금 1박 2일 됐는데 너무 좋아 그래 아 어떻게 노래 한 곳 당겨 볼까요? 때려 때려 여행에 어울리는 노래 여행을 떠나요 빠바라바라바 즐거운 맘으로 아니 근데 그 후보장 아들분이 계셨다고 했잖아 이럴 때는 또 젊은이의 노래에 빠지면 돼 젊은이 노래 한 번 불러봐 뭘 좀 아시네 혹시 아 알지 알지 후보장 아들이 몇 살인가? 아들이 아니 다섯 살? 응 붙이면 됐지 그럼 동요가 딱 좋겠네 아 오케이 오케이 동요! 중국 동요! 중국 동요! 아니면 아기 상어 이런 거 한번 해볼까 아기 상어 알아 아기 상어 다섯 살 때는 아기 상어 제일 좋아해 그렇지 그렇지 곰 세 마리라도 불러 곰 세 마리 곰 세 마리 곰 세 마리 한 마리 있어? 아 좋아 좋아 곰 세 마리 있어? 아빠 곰이야 엄마 곰이야 아기 곰이야? 아 그냥 불러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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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 6, 7, 8 곰 세 마리 괜찮아 괜찮아 박수 다 같이 줘 박수! 세 마리가 세 마리 있어 어 그렇지 그렇지 아빠 곰 아빠 곰 엄마 곰 애기 곰 아빠 곰은 아빠 곰은 어때? 아빠 곰은 어때? 좋아해 엄마 곰은 예뻐요 애기 곰은 다섯 글자 정말 똑똑해 으쓱 으쓱 어때? 다섯 글자 아 우부장 노래들 많이 들려줬네 엄마 곰 예쁘다 장하다 되게 귀여워 역시 애기가 부르니까 이게 사내 그러니까 살잖아 애기가 돈 좀 줄까? 딱 두 장만 주게 우부장 용돈 줍니다 용돈 오 좋다 좋다 두 장만 줘도 되죠? 오 좋다 좋다 계속 저 양 Rank 대박 와 진짜 아저씨 같다 귀여워 죽겠네 오늘 회의도 한다고 했는데 준비 좀 했나? 오늘 회의를 한다고요? 야외와도 야외가 Upper 대표로서 한 마리 할게요 야외에 가서 즐거운 마음으로 회의를 하면 얼마나 긍정적인지 진짜 본데야 유부장 준비 안 했나? 다 준비돼 있으니 참적ур 따라와 오케이 여기서 이제 아이디어를 내면 되는 건가요? 어 좋지 좋지 우리 역시 사원이라서 그런지 빠릿빠릿해 열정이 넘쳐 적극적이야 좋아 좋아 나도 옛날에 그랬는데 아이디어가 있나 권상훈? 아 뭐 큰 틀만 설명드리자면 2023 2023 거기서 뭘 하려고 하나 보구나 2023이니까 이상한 콘텐츠를 한번 이상한 콘텐츠인가? 이상한 콘텐츠 이상한 콘텐츠 가로 여고 이상한 콘텐츠 느낌으로 이상한 콘텐츠 이상한 콘텐츠 괜찮아 치과를 가는 겁니다 치과를 가 다 같이 일을 상한 친구들을 이제 스케일링 너무 좋다 너무 좋다 그다음에 막 민규는 세 개 썩었대 그렇죠 그렇죠 뭐 이거 다 알려지고 그거로 그거로 친구가 다 나와 그래야지 웃긴 거지 많이 썩은 친구가 이기는 그렇지 상한 콘텐츠 그럼 그때까지 양치를 안 하라고 한 번 이기려면 양치를 안 해야겠네 여러분 들어보시죠 여러분 들어보시죠 NFT 시대 아닙니까? NFT 시대죠 저희 팀 이름이 뭡니까? SVT 아닙니까? NF 시대에 맞춰서 세븐틴이 SKT에 가서 광고를 따오는 겁니다 광고 많이 안 하니 왜 이렇게 광고 뭘 따오려고 했다가 왜 이렇게 오히려 NFT 시대니까 NFT 아일랜드 선배님들과 함께 콤라보를 한 번 세븐틴NF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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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깜짝 놀랐어 여러분 사랑하리 알지 않습니까? 사랑하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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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 불러주세요 내가 너만이 사랑 가자 이제 좀 쉬실까요?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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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따 또 회의하니까 거기서 또 이제 얘기를 하고 아 이 대리 저기 4행진을 준비했다고? 사회주셔서 사회주셔서 사원인데 대리 저한테 어이 대리 사회주셔서 일단 뭐 이 뭐 아 예예 사원한테 어 해결 지기 전에 그려했지 걷다가 지친 네가 나를 볼 수 있게 와 중요합니다 축하람 있다 아 도착했습니다 아 이제부터 시작이다 저희 뭐부터 하는 거예요? 내려선 내리면 바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어 준비 많이 했는데 자 아 아주 좋은 데로 골랐구만 하늘의 덩어로 카메라 아 자 우리 모두 모사이 여기 도착했으니까 박수 아 후 좋아 저희 뭐 하면 되는 건가요? 자 들어왔는데 바로 또 건물로 들어가면 좀 그렇잖아 이렇게 아쉽지 아쉽지 맞습니다 보물찾기 보물찾기 바로 쉬지 않고 몸을 움직일 수 있는 딱 보물들을 다 숨겨놨어요 또 어허 굉장히 많은 보물들을 숨겨놨는데 굉장한 보물들인가요? 어마어마한 것도 있고 기대도 되나요? 네 기대도 됩니다 기대됩니다 제가 열심히 준비해봤는데 그렇습니다 근데 또 하시면서 그냥 보물찾기 찾고 그냥 경품 받아가면 재미없잖아요 아 그렇죠 찾아낸 사람의 선물이 뭔지 뭘 알아보기도 하고 서로 뺏을 수도 있고 오 오 물어봤으면 안 되기 때문에 뺏을 수 있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경품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알면 알아냈다 그럼 뺏는 겁니다 오케이 절대 힘으로 뺏지 않고 알아내지 못해도 약간 넌 MP3 같은 거 근데 그게 정답이라면 뺏을 수 있는지 아 우리도 MP3를 써요? MP3 MP3가 MP3 아이리브 업무셜 다 아이리브 썼어요 오케이 그럼 빨리 해볼까요? 오케이 그럼 빨리 해볼까요? 자 궁금한 점 없으면 없으면 렛츠고 렛츠고 어디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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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운동장 보물찾기야 우부장님 진짜 진짜 너무 좋아요 우부장님 우부장님 말을 표현해 어떻게 보물찾기를 기억을 하셨어요 근데 뭐 나라고 이거면 알겠네 그러니까 우부장님 보물이 한 몇 개 정도 돼요? 한 서른 개 돼 서른 개? 서른 개면 그냥 가다가 하나쯤 보일만한데 아니야 아니야 너무 커요 뭔가 하도 넓어가지고 야 홍수가 어디야 이게 홍수야? 정볼 뒤에 무조건 있어 근데 이걸 어떻게 찾아? 야 근데 보물이 어떻게 생겼어? 아까 보여줬는데 못 봤어? 너무 많이 움직이는 것보다 천천히 여유롭게 산책을 하는 것이 눈에서 잘 들어온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등잔 밑이 어둡다고? 오오오오 바로 찼어 나 이런 건 재능 없는데 원래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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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더 봐야지 좀 더 봐야지 좀 더 봐야지 여기 차장님 이름 찾으셨어요? 이제 못 시작했는데 주머니가 빵빵하시네 두고 보자고 이따 봐요 찾으세요? 찾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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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기 멤버들 너무 많다 기노야 찾았어? 없어 없어 연기하고 있어 무조건 찾는다 진짜 무조건 찾는다 진짜 이게 뭐야 이게 뭐야? 어디 찾아요? 이게 뭐야? 형 여기 단풍 좀 예쁜데? 그러니까 여기는 예쁘다 화장 한번 찍어야겠다 예스 아 어차피 모르면 못 뺏어 맞아 뭔지 모를 거야 나도 뭔지 모르겠어 지금 어떻게 생겼어? 이거? 생긴 거 밖에 봐 뭐 아 이렇게 좋았어 좋았어 티 안 나네 아 있을 거 같은데 있다는 거지 뭔데 뭔데 문진이 뭐야 아니 안 알려줄 거야 나도 보여줘 민규야 어떤 식으로 있어? 버렸어 박스를 안에 있는 거 꺼내고 아 찾았어? 찾았다 뭐라기 찾았다 뭐라기 찾았다 찾았어? 얘들아 버논이 찾았어 뭐 찾았어? 나 뭐 찾았어 봐봐 싫어 케이스가 뭐야? 케이스가 뭐야? 케이스가 이건 거 같은데 그 안에 뭐 들어있어? 몰라 열어봤어? 안 열어봤어 아 싫어 싫어 안 뺏을게 아 싫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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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들어있는지만 보자 와아 하나 찾았어 아 진짜 어디 있는 거야 야 나뭇가지 사이에 있잖아 야 도겸이 뭐 숨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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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면서 시선 돌리면서 와 도겸아 다 우유깍처럼 생겼어? 아니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아 다 생겼어? 아 다 생겼어? 아니 나무 색깔이랑 너무 똑같이 생겼어 나도 얘기하면서 찾았구나 찾았네 찾았지? 못 찾았어 아 빨리 아 진짜 못 찾았어 확인하려고 여기 온 거지? 아 찾고 싶어가지고 그래? 너무 찾고 싶어 찾았어? 없어 에이 어색 힘을 못 뺏으니까 알려줘 찾잖아 못 찾았어 진짜로 진짜 못 찾았어? 아 그렇게 많이 숨겨놨다는데 어떻게 못 찾을 수가 있죠 우리? 그러니까 30개인데 응 분명히 있을 거 같은데 형 있을 거 같아 분명히 형 어? 우리 솔직하게 우리 솔직하게 어 와 진짜 간발의 차이 와 너 이거 전혀 못 봤을 거 같은데 너무 속상하다 나 지금 나무 쪽 계속 보고 있었는데 그래? 우리 그거 반 띵하자 아니야 반 띵은 없지? 아 잠깐만 토크 한 번 하자 아무 뜻이 없잖아 그래 우리가 여기 지금 거의 같은 지점에 딱 와가지고 운명처럼 만났어 운명처럼 만났잖아 형 어 일단 더 찾아봐 아니 다 찾았어 나 이제 안 찾을게 이제 그걸로 마지막으로 이제 그걸로 이제 반으로 아니야 아니야 같이 보자는 거지 같이 보자는 거지 내가 뺏으면 아 저리가 진짜 절대 안 뺏어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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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하늘의 맹세 하늘의 맹세 아 형 아 저리가 아 형 진짜 쳤다 저기 지금 쳤다 진짜 너무하다 나 진짜 형아 진짜 삐질 거야 진짜 야 한 번 볼게 나오자 알았어 일단 봐봐 일단 봐봐 꽝 꽝인데 저렇게 오래 보고 있는 건 아니겠지 꽝이다 꽝 에이 꽝이야 형 꽝이야 에휴 우부장 자식 꼭꼭 숨겨졌네 뭔가 꽝일 것 같은데 뭔가 꽝일 것 같은데 아휴 이렇게 앞에 좀 꽝 역시 여기쯤 어딘가를 텐션 아무도 없어요 지금 엑시 좀 웃기네요 아 심장 심장 무슨 혹시 이거 봤니? 봐봐 봐 아니 이거 전에 찾았던 거 말고 아니야 진짜 꽉이야 방금 찾은 거야 아니 방금 찾고 꽉이 갈까? 찾았어? 어 아니 아니 못 찾았어 이거 진짜 방금 찾은 거야? 어 없잖아 없잖아 와 와 와 와 이거는 진짜 어떻게 찾냐 정한이 형 뭐 찾았어? 못 찾았어 에이 방금 찾았잖아 아니 못 찾았어 빨리 얘기해봐 아니 진짜야 아이 뭔 소리야 아니 형 진짜 아 근데 내가 지금 느낀 건데 나 진짜 거짓말 못한다 아 못 찾았어 아니 아니 뭐 안 찾았어 웃기고 있네 진짜 진짜로 진짜 여기서 오고 있는데 형이 저기서 하더라고 내가 뭐 줬어 아 못 찾았어 뭔 소리야 왜 없냐 왜 이렇게 못 찾냐 아니 나는 뺏을 생각이 없다니까 형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냥 같이 보자고 뭐가 있는지 다 그럼 보물이 아니지 그럼 그건 보물이 아니지 그러니까 같이 그냥 보자 그거 축하해 주고 싶다고 내가 뭐 뺏겠대? 나 안 뺏어 찾았으니까 축하만 해줘 승관이 형 축하해 이렇게 그러니까 뭘 찾았는지 보고 그것까지 같이 축하해 주고 싶다고 나도 확인은 안 해봤어 나도 열어보지 않았어 나도 열어보지 않았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스타일러 스타일러? 오 대박이다 축하해 줘 스타일러 축하해 대박이다 오 야홍이 스타일러 좋겠다 오 야홍아 추우면 하겠네 너 뭐야? 서로 서로 재밌게 해야지 어떤 상품이 돼? 짜증마봐 어? 짜증마봐 자전거 같은 거 줬다고? 자전거 좋겠는데 훨씬 비싼 거 같애 네번디? 어우 멋있어 어디 가는데 나도 껴줘 얘기해 줘 아 뭔데 아 안 돼 아 왜 승관이 너 왜 안 찾고 뭐해? 너무 귀엽잖아 찾았어? 찾고 있어 민규야 어 민규야 어 몇 개 찾았어? 나 못 찾았어 아니 아니 그래 어제 뭐 안 뺐잖아 왜 다 안 말하는 거야? 애들 알아서 다 소문이 났는데 뭘 야 야 물어보는 사람 다 그냥 나 못 찾았어 다 헤엑 야홍이 있네? 가만히 있잖아 가만히 있잖아 여기 아이고 고양이 보고 있었구나 애들 근데 고양이가 딱 일어났더니 여기 국물 있고 와 여기 있다 아이고 이뻐 갈까? 꼬리 이렇게 됐다 그러면 좋은 거야? 아니야 좋아한 거야 사연이 좋아하는 거야? 이렇게 돼 이거 물음표처럼 아 네가 궁금하다 물음표 어 약간 느낌표? 어 느낌표? 나 지금 놀랐다? 승관이 몇 개 찾았어? 뭘 몇 개를 찾아? 찾기가 어렵다 진짜 다 물어보는 거야 진짜 다 물어보는 거야 못 찾았어 진짜 다 못 찾았대 게임 안 끝나? 오늘 밤까지 오늘 밤까지 진짜 꽝 아니었으면 좋겠다 뭐야? 나 찾았어 봐봐 같이 봐봐 나 축하만 해줘 나 진짜 뺏을 생각 없어 아 진짜? 아까 승관이 것도 들었어 어 진짜? 어 봐봐 같이 보자 선물이 그냥 뭔지 너무 궁금해 연수구 야 근데 나도 그랬다 아 그래 야 야 야 야 내가 보면 생각을 해봤거든 어 너 꽝이지? 어 어떻게 알았어? 이거 내가 생각을 해봤어 다 꽝이야? 이거 다 꽝인 거 같아 왜냐면 나도 꽝이거든 어 근데 승관이한테 내가 자전거를 했는데 지금 장인 자물쇠래 말이 안 되잖아 나한테 나한테 타일러랑 나도 이거 야 이거 다 꽝이네 왜 왜 거짓말을 해주는 거야 아니 아니 근데 폰트가 조금씩 다르네 아니 다 꽝이네 어 다 꽝이네 아 나 진짜 난 눈웃음 있어 눈웃음 야 그래도 예의 있네 그거는 응 그 찾아내드릴 걸 다 확인해봤어 응 근데 고인 세븐틴한테 놀아나고 있는 거 같았지 아하 다 꽝이야 아 나도 그치 어 아 나 이제 기뻤네 진짜 너는 몇 개 잘 안 돼 야 내가 알맞에서 이렇게 진짜 뭔데 안 보여 꽝꽝 난 아예 못 찾았어 지금 나 진짜 꽝이야 진짜 너 뭔데 안 뺏을게 진짜 안 뺏을게 아니 아니 필요 없는 게 꽝이야 그래 이거야 글롱미터 야 다 꽝이네 나도 꽝이거든 다 꽝이야 다 꽝이야? 야 야 그러면 야 너 꽝이야? 야 장난치지마 너 꽝이야? 야 장난치지마 난 빵이야 빵? 야 빵이래 진짜? 어 그럼 아니 그게 있네 그래도 아니 빵이야 빵 아 진짜 형네 형 뭐야 빵이야 빵이야 왜 생각보다 힘든 거 알게 될 거야 야 안 보여 안 보여 거기 맨 있잖아 다음에 또 만나요 우리 모두 슬퍼 말아요 하 하 하 하 우와 미쳤다 야, 이렇게 생겨놓으면 이거 어떻게 찾아? 뭐? 이 자식들은... 와 이거는 진짜 어떻게 찾냐? 정한이 형 뭐 찾았어? 뭐 찾았어?